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민입니다. 지금은 일출방송을 하루를 마치고 또 이렇게 두불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멋지지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중혜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출방송을 하나 마치고 이렇게 구글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일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출방송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감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하고 있죠. 지금 개파에서 제가 다니면서 방송을 하게 때문에 화면 자체에 조금 흔들리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돌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그래서 지금 작은 데서 보이죠 일출 자체가 작은 데서 보일거에요 그럼 또 덤릴게요 우리는 줌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상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볼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두볼 영상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